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구시가 찾아가는 구인구직 행사인 굿자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달서구 라테라스 웨딩카페에서 열린 행사는 달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주관하고 8개 기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채용 분야는 단순 제조, 요향보호사, 격리사무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현장 면접 후 바로 채용하는 직접채용과 구직자를 해당 기업에 추천하는 간접채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시는 또 참여자를 위해 1대1 취업상담이나 직업적성검사, 직업교육훈련 안내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